자 다음은 가수 역시 아침바닥이 탄생시킨 영웅입니다 바로 이름이 오스란 임영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우리 코미너로 갈 수 있다 박수 주세요 네 아 요즘에 여성들의 인기가 대단하죠 여기는 박수 자동인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박수가 커야지만 음악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백번 김국에서 임영웅 여러분들이 박수를 좀 크게 한 번 크게 한 번 소리 한 번 들어주세요 영웅 네 아 역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수 천천히 돌아보면서 어른 천년은 늘 깨어나요 너는 이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사랑 우리 질망의 사랑 빨리빨리 오세요 오늘도 나의 사랑 오오오오오 내가 내가 생각한다 그리운 내 눈에 맞춰 느끼 전에 더 느끼 전에 이렇게 울브가 난 날거 엘리베이eton 랩고둣 mak도 엘리베이eton 다같아 봐 그 너를 누른 어느새 원해 내리어가요 저 우울한 하늘 세대처럼 나의 길을 달고 봐야죠 이 인생을 이 돌아오면서 어느새 원해 내리어가요 어느새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사랑아 오늘은 나의 사랑 내 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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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나의 사랑 계단 말고 엘리베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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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영혼 가수를 보면서 요즘은